안녕하세요 화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영상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불안한 눈빛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길치라서 워낙 새로운 곳을 가는 것에 대한 살짝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 중이신 분이셨고요 지금은 채널이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도 업로드가 되었고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위에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 가셔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 하셨는데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작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기획하셨더라고요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친근하고 편안해서 금방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는 거의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제 채널에서 제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없네요 그래서 제 작품이 궁금하시거나 평소 제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조금은 궁금증이 해결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집을 잘 하셔서 솔직히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편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맛있는 규카츠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집에 왔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가님들의 신선한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 영상도 한 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대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,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